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최고 경영자가 향후 1년 안에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발자들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을 스티브홍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는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코로나19 백신 생산이 확대돼 충분히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는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며 예방접종을 제때한다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을 공동 개발한 옥스포드대학교의 사라 길버트 교수와 존벨 교수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바이러스 확산은 약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델타 변이 보다 더 강력한 변이는 출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계절성 질병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KTN 뉴스 스티브홍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이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접종을 고령자와 장기요양시설 거주자에게 권고했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약 2,6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 공급률에 대한 불평등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소속 자문단 예방접종자문위원회에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 권고를 받아들여 승인했습니다. CDC는 최종 접종을 완료하고 최소 6개월이 지난 65세 이상 고령층과 장기요양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18세에서 64세에게도 기저질환이 있다면 부스터샷 접종 1회를 권고했습니다. 현재 부스터샷은 화이자와 바이오텍이 개발한 백신만 승인됐습니다. 콜린스 국립보건원장은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백신 부스터샷에 CDC와 FDA 심사도 곧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백신 접종을 마쳤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체 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18세 이상 모든 미국인에게 부스터샷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CDC 결정으로 모더나 백신 접종이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 대상자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부스터샷 승인으로 약 2,600만 명이 추가 백신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계 백신 불평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세계 백신 공급량의 82%가 선진국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아직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를 위해 부스터샷 접종을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정식 승인되면서 델타항공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월 200달러 추가 보험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백신 접종을 하는 직원이 대폭 증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박진암 기자가 보도합니다. 델타 에어라인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월 200달러의 추가 보험금을 청구할 것이라는 회사 측의 발표가 있은 이후로 82% 급증했습니다. 델타 에어라인의 최고 보건의료 책임자인 헨리 팅 박사는 목요일 보험금 추가 청구라는 회사 측 발표 이후 백신 접종률이 단지 3주 만에 약 75%에서 82%로 높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여전히 100%를 목표로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팅 박사는 우리 직원들과 고객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정책과는 달리 백신 의무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실내 공간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에게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실내 공간에서의 연방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델타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는 직원들의 평균 병원 비용이 1인당 5만 달러 소요된다고 밝히면서 모든 근로자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달 말 직원들에 대한 추가 보험료 200달러 청구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KTN 뉴스 박진암입니다. 조지아 시니어 메디컬 그룹인 GSMG는 어제인 23일 수네스타 호텔에서 보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휴메나를 비롯한 보험사들과 보험 에이전트들 그리고 회원 의료진들이 참석했습니다. 보도에 스티브홍 기자입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의 참인영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2022년도 새로운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 소개를 받고 회원들 간에 서로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은 1993년 로스앤젤렛에서 설립됐으며 2018년도에는 독립된 조지아 한인 의사들과 보험 에이전트들이 가입된 조지아 시니어 메디컬 그룹을 설립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며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시니어의 경우 서울 메디컬 그룹에서 제공하는 플랜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주최 측은 밝혔습니다. 또한 치과와 안경, 한의용과 일반 의약품 구입비용 지급 등 2022년에 새롭게 추가되는 다양한 혜택들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KTN 뉴스 스티벅입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다가오는 게 더욱 실감나는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 조지아 전역에 가을맞이 다양한 축제가 열립니다.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열리는 코리안 페스티벌은 오늘 저녁 6시 40분 전야제를 시작으로 열렸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복 패션쇼, 트로트 별잔치,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작품 전시회 등 한국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일요일 오후 1시부터는 가족 한복 경련대회 결선과 동포 노래자랑대회 결선, K-POP 스타의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같은 날인 토요일 둘루스 다운타운에서는 제38회 둘루스 펄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매년 9월에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취소됐습니다. 둘루스 펄 페스티벌은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되며 20개가 넘는 라이브 공연과 공예품 판매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펄 페스티벌은 토요일 오전 10시 메인스트리트에서 웨스트 로렌스빌 스트리트를 거쳐 비포드 하이웨이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행사 기간 동안 주차 공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금주 경기 소식을 배준경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애틀랜타 팔콘스가 3주차 경기를 치릅니다. 팔콘스는 시즌 첫 두 경기를 내리 패배하며 이번 경기에서 반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대도 역시 2패를 기록한 뉴욕 자이언츠입니다. 팔콘스의 성적과는 반대로 조지아 서던 대학 출신의 팔콘스 키커 구영회는 두 경기 동안 3번의 필드골 기회를 모두 성공시키며 지난 시즌의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야구 소식입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오늘 저녁 10시 경기를 시작으로 김하성이 몸담고 있는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와 3연전을 치릅니다. 정규 시즌이 단 9경기 남아있는 상황에서 브레이브스는 현재 3개임 차로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2위인 필라델피아 필리스에게 추격받고 있습니다. 현재 내셔널리그의 플레이오프 현황은 중부지구 1위 미러키 브루어스와 서부지구 1위 그리고 와일드카드 한자리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LA 다저스가 확정지은 상황입니다. 중부지구의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가 83승으로 남은 와일드카드 한자리에 가장 가까운 상황에서 브레이브스는 동부지구 1위의 자격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이어서 골프 소식입니다. 경련으로 펼쳐지는 라이더컵이 이번 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이더컵은 미국 선수들과 유럽연합의 선수들이 각각 팀을 이루어 경쟁하며 포섬과 포볼 그리고 싱글플레이 방식을 사용하여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1999년까지 홀수해에 열리던 라이더컵은 2002년부터 짝수해에 펼쳐졌으나 2020년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 1년 연기되면서 올해 다시 홀수해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미국 팀에는 패트릭 켄틀레이, 조던 스피스, 필 미컬슨, 브라이슨 디셴보, 더스틴 존슨 등 쟁쟁한 선수들이 모두 출전했고 유럽연합팀도 이에 맞서 욘람, 로리 베킬로이, 세르이오 가르시아, 빅터 호블란드 등이 출전 중입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종합했습니다. 9월 24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356만 2,229명, 누적 사망자는 70만 3,527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3만 8,30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578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20만 7,024명, 누적 사망자는 2만 1,9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697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26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0만 6,496명, 누적 사망자는 1,505명입니다. 목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19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명 늘었습니다. 귀내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0만 5,219명, 누적 사망자는 1,248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5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8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조지아주 세무청은 주류 및 담배 면허증 발급을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지침에 따르면 주 세무국은 워터마크가 들어간 컬러 보세 증명서에 주류 또는 담배 라이선스를 더 이상 발행 및 인쇄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 세무국은 더 이상 면허증 픽업 서비스나 라이선스 소유자에 대한 우편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즉 모든 주류 및 담배 라이선스는 조지아 세금센터를 통해 볼 수 있으며 면허 소유자가 인쇄해야 합니다. 이 같은 지침은 2022년 갱신 시즌인 9월 1일부터 시행돼 적용됩니다. 올해 애틀란타에서 지금까지 2천 대 이상의 자동차가 도난당했습니다. 경찰은 그 숫자의 증가를 늦추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요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운전자들에게 간단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차를 계속 운전 상태로 두거나 키를 시동 장치에 두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애틀란타 경찰은 도둑이 쉽게 절도 표적을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초에는 절도 차량의 약 70%가량이 시동키를 꽂은 채로 자료를 비웠고 현재는 60%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도난당한 자동차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고 있어 경찰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출신 한인 이세 작가 캐시박 콩 씨가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선정됐습니다. 타임 인터넷 한해에 따르면 그는 영국 해리 왕손과 맥언 마이클 부부,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 등과 함께 아이콘 부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는 시인이자 수필가로 지난해 코로나19로 아시아 혐오가 급증하자 미국 사회의 아시아계 차별 문제를 다룬 에세이 마이너 필링스를 출시해 큰 화제가 된 인물입니다. 이 책으로 전미 도서 비평가 협회상을 받았고 퓰리처상 논픽션 부분 최종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이상으로 9월 24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감사합니다.